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DLC에서 블러드문 타입 붉은달 타입 다투곰이 나왔거든요 그거 잡는거 알려드릴게요 특별하게 야생에서는 발생을 하는지 안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요 녀석 있죠? 마을 입구에 찬석이 후예같은 애 이 녀석한테 말을 걸어서 할 수 있는데 우선 도감을 150마리 이상은 맞추셔야 된다고 합니다 국신도감이요? 저는 지금 161마리 모아놨거든요 말 걸어볼게요 응 150마리 잡았어요 오케이 보여드리죠 아 세류와 일단 충불을 해야되네요 왜 이렇게 애들이 전체적으로 얼음에 약한 애들이 많냐 레알세 때 찬석이가 리페알 썼었어요 오 우리 학생 친구라면 문제없이 붉은달을 상대할 수 있을거야 아 이 녀석의 달은 붉은 문이라고 해 어? 내 고향이 히스위 지방이란 이름으로 신뢰... 아 불리던 시대의 포켓몬 얘는 그러면은 거기서 온거네 4세대 지방에서 온거네 신호에서 왔네 야 이거 언젠가 10세대 에서는 진짜 모든 대륙 다 볼 수 있는... 아 아닙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영거베 숲 복동쪽 여기네요 여기 느낌표로 표시가 되어있고요 안개가 직게 깔린 밤 와 씨... 개쎄 보인다 진짜로 불러드문 어 갓투검 음? 설마? 배틀? 아야야야야 그르르르르르렁구 일단 너 도와 야 우리 새류 눈나 건드리지 마라 뾰잉뾰잉 한다고 해서 니가 귀여워지는건 아니야 좋아요 카메라 중요하지 저 렌즈가 얼만데 어? 텐트 설치? 와 쉐이미 텐트다 너무 귀여워요 아 사진 촬영 아 포켓몬의 사진을 10종류 찍어달래요 라이드 포켓몬 타지 말고 갑시다 어머어머 세류 누나랑 어? 한 텐트를 쓰다니 사진을 찍자 가까이 다가가면은 도망갑니다 이 녀석들 앉은 채로는 또 사진을 못찍는다고? 이딴 말이 안되는 게임이 어딨어 이네 어? 이렇게 나무 위에도 있네요 나무 위에 있는 것도 신경 써서 잡아야겠어요 똑같은 거 또 찍으면 인정해주심 아 와 이미 찍은 거 인정 안해준다 여기 뭐 하나 있네요 뭘까요? 저리요 절이요 엉? 이거 인정해주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인정은 안해주네요 이렇다면 세류를 찍는 것도 못참지 응 나를 찍어준 거야 뭐야 사람이 플로팅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될 거 아니야 어? 어? 멘트가 또 바뀌네 언제까지 같은 말 반복하는지 봐야지 펜이에요 세류누나 어? 계속 말 거니까 뭔가 멘트가 바뀌는데요 계속? 나는 그만 찍으라니까 아 이제 똑같은 말이다 저 뒤로 해서 아 여기 동굴 하나 있다 북동쪽에는 동굴이 하나 있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야돈용 좋아요 다 찍었어요 아 나오는 건가? 이거 스냅 바이럴이라고? 어? 사실 내가 요즘 슬럼프에 빠져서 말이야 아이고 사진가로 돈벌어 먹기 쉽지 않아 저기 웨딩 쪽으로 넘어가요 요새 뭐 웨딩 업계가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음? 음? 나온다 와우 호스 무엇? 울음소리는 왜 저래 하하하하 으음 그래 빨리 찍어 아이고 놀랬다 플래시 때문에 안 돼 우리 세류 눈나 지켜 가디 쫄았어 하하하하 가디 쫄았음 어? 진짜네요 히스이브음이 들리네요 지금 좋아 오 뭐야 대박 히스이브음이잖아 이거 대박이다 음 일단은 포획은 지금 안 되고요 빨리 속공 써요 하하하하 빨리 강공 써야 될 것 같은데 오? 우와 무친 야 전용기 좀 이렇게 만들지 야 요지껏 본 전용기 중에서 제일 멋있었다 야 잡았습니다 오케이 포획 아 뭐로 잡지 오케이 오케이 포획은 어렵지 않네요 이거 그럼 1호치 작업은 못하겠다 그죠 어 바다를 건너 표착한 땅에서 살아온 결과 특별한 모습과 특별한 능력으로 변화했다 아 땅 노말 타입 음 2탄 포켓몬 아 그래도 크기 차이가 있지 아 불쌍해 어 근데 이 이벤트 너무 좋았어요 이 이벤트 너무 좋네요 키스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참 좋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보자 아 근데 처음에 보여줬던 그 사진이 진짜 멋있는데 헐 보여줄게 하나도 없다고? 아이 뭐 했냐 제대로 안 찍고 답답한 인간아 아니 뭐 한 거야 빨리 보여줘 숙제 검사 맡아 나한테 아 아 내 이름도 몰랐어? 아 개같이 빛나라고 하면 알라나? 개같이 빛나라고 하고 싶어 아 닉네임 개같이 빛나로 할걸 음 어 구에스카프 아 동생 주는거지? 아 나 그냥 이 개 나한테 유기하는 줄 알고 쌍욕박을 뻔했다 오케이 뭐야 가요? 가지마요 아 이거 이벤트 너무 재밌었다 이런 이벤트 좀 많이 넣어주지 짱재미다 잘가 잘 살아라 이루치작은 안될거 같아요 그죠? 한마리밖에 못 잡는거 같아 특성 심한 노말타입과 격투타입 기술을 고스트타입에게 맞힐 수 있다 상대의 회피를 변화를 무시하고 명중률도 떨어지지 않는다 특성이 개미쳤어 특공형이구요 이 녀석 특공형입니다 아 블러드문 피와 같이 붉은 보름달에서 혼신의 기백을 발사한다 연속 두번 쓸 수 없어요 위력 140 특수기술이구요 무조건 명중 와우 무친 고문사람을 찢어 하하하하 개무서워 어이구 고문사람을 찢어 자는것도 무서워 아무튼 이렇게 잡아봤구요 여러분도 150마리 모으는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바